삼촌이 좋아하신다는 그분만이예요 성훈이 어머님 아니세요? 두사람 대체 무슨 관계인가요? 절 미행하시나요? 혜준씨 하란 행동이 하도 수상 적어서 미행했어요 드림이 데리고 나갈거에요 니가 드림씨의 장례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두사람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하는 길을 가고 있던거 왜 몰라요? 저 수임이 좋아합니다 왜 이제와서 드림에게도 가까이 하냔 말여 그게 드림이 때문이잖아 그런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주워온 자식이예요?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너니까 니 발로 가란 말이야 엄마 나 그사람 정말 좋아해 여럿 말할게 없어 당장 그 놈이랑 헤어져